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장의 삼촌입니다. 오랜만에 1분 남봉옥 리뷰로 돌아왔습니다. 여러분 슬슬 가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. 1분 짧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. 백조돌기남봉옥이구요. 백조무늬가 이렇게 길쭉하고 선명한 고런아이입니다. 돌기에도 백조무늬가 살짝 들어가 있는 아이입니다. 전체적으로 청색, 청남봉옥을 기본으로 백조무늬가 아주 골고루 잘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고 예쁜 그런 느낌을 주는 아이입니다. 이렇게 백조무늬만 예쁘게 들어가도 아주 멋스러운 그런 남봉옥이구요. 이렇게 돌기까지 나있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면서 어떤 무늬로 변해갈지 지켜보는 것도 큰 재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